자식 얼굴도 못 알아보는 부모가 어디 있어? 세형 바라기 이런 거 하지 마세요.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잖아요. 매너 골프의 개가. 네가 감추려는 진실 어디다 숨겼어? 김진호 골프 훌리기야. 이게 다 봉상빛 그놈 때문에. 골프 역사는 제일 어리든 사람이 이안이야. 은진다! 아 양세형 보고 가라고. 우리도 소개팅 할 뻔했잖아요. 뭐야? 삼각관계로 바로 인인하네요. 시선하는 데 했잖아요. 우리 다 줘. 그렇지. 나 화나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. 뒤에 골프왕 마스터 주세요. 이번 대회는 듀엣으로. 듀엣? 아 진짜요? 이번에는 제가 봤을 때는 같이 나가면 무조건 우승이거든요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나를 도와줘. 몇 개자가 좀 올 건데. 우승을 하려면 2분이랑 해야 되지 않을까? 출전할 거니? 골프왕 파이팅! 여보세요? 여 generate audio Hmm.